아 맞다 옛날에는 011 아니면 012 통신사별로 다 달랐잖아요 여러분 아셨나요? 그래서 그거 통합해가지고 010으로 다 바꾸고 그거 알면 아저씨임 이건 반박불가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거라고 개소리 집어쳐! 그럴 수도 있잖아! 나는 아저씨가 아니야! 나는 젊은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아저씨 취급당하는 거야? 나 좀 시대에 잘 따라가고 있다고? 이래도 아저씨야? 시대에 따라가는 거 뭐 있으세요? 말씀해 보시죠? 나 아저씨 말해 그렇게 인정하면 바라카는 나는 뭐냐고!